속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매워요 오늘은 시청자 바돈님께서 추천해주신 빨대 던져볼게요 빨대 성공! 투명색이라 안보여요 들어갔는지 안들어갔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니 후니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 대왕문어를 준비했어요 힘이 엄청 세요 쟁반이 들려요 빨판 힘이 엄청 세네요 장갑을 빨아드려요 안돼 벗겼어 빨판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꽃무늬같죠? 장사가 이렇게 되네요 실로폰같은데요 실로폰 힘이 너무 센데요 이번엔 문어는 엄청 신선하네요 다리가 이렇게 길어요 제가 서서 보여드릴게요 크죠? 머리부터 내려왔을때 다리를 쭉 내리면 다리,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오는것 같아요 이제 싱싱한 문어를 가지고 불닭문어를 만들어볼게요 보시기전에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문어를 넣어볼게요 잘 됐다 잘됐다 꺼내볼게요 너무 잘 익었어요 냉수맛찰 냉수맛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진짜 맵겠죠? 근데 여기서 마무리! 엄청 매울 것 같은데 맛있어 보여요 자 오늘의 음료는? 똥! 사이다! 너무 시원하다!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 다리 하나를 되게 탐스러워 보이죠? 먹어볼게요 매울 것 같아 생각보다 안 매운데요? 소스를 더 뿌려봐야겠어요 소스를 주워 이러면 좀 맵겠죠? 맵다! 역시 문어는 불닭소스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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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데 너무 맛있다 샐러리 매울까봐 준비했어요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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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머리가 뜨거워요 너무 매운데 맛있어요 문어 머리 지금 머리가 매워서 뜨거울거에요 통째로 잘라볼게요 엄청 크죠? 크기가 이래요 잘라볼게요 문어링 소스 뿌려서 문어링 소스 뿌려서 너무 뜨거워요 여기는 쫄깃쫄깃해요 매워 매워 불닭소스가 매워서 그런가? 문어를 씹다보니까 단맛이 나요 문어의 숨구멍을 먹어볼게요 잘라서 짠 별다른 맛이 없네요 문어맛이에요 매워 고통스러워 제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먹는 이유가 너무 맛있어요 매운맛이 중독이 돼요 다리 하나 더 어느 다리를 먹을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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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잘라서 소스를 더 뿌려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매워서 그냥 먹어야겠다 널리 아 치즈 ıyorlar 마사지 치즈 치즈 이 Или 치즈 이 입술이 매워요 립스틱 없을때 부닭 드세요 입이 빨개졌죠? 못먹는거 샐러리를 위에 올려서 그 위에 마요네즈를 어떻게 먹지? 입 크게 문어가 샐러리랑 잘어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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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잘어울리네요 오늘은 부닭문어를 먹어봤는데요 속이 타들어가는거 같아요 너무 매워요 지금 입술도 얼얼하고 너무 매운데 부닭문어는 정말 맛있어요 중독성도 있고 문어 향하고 부닭 소스맛하고 되게 잘어울려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은거는 입안이 진정되면 먹을게요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 후니였습니다 меш恢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